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그러니까 2주 전보다 반등을 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21%포인트에서 이번 주는 26%포인트, 부정평가는 66%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대통령 씨는 안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안도를 하면 아주 참으로써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모자란다고 할까, 뭔가 하면요. 이게 21% 지난번에 바닥에 쳐박힌 것이 다시 3%포인트가 추락을 해서 정말 바닥에 쳐박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포인트가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우리 주식 그래프를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표본오차가 ±3.1%입니다. 그래서 6.2%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5%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올라봤자 지금 26%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평가가 70%에서 4%포인트가 내려왔죠. 그래서 66%인데 긍정 26%보다도 2배가 부신 넘잖아요. 8%포인트 하나 더 넘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국민들 한 4명 중에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보면 고개를 돌린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게 20%가 채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한 10명이 지나가면 한 8명은 윤 대통령을 보고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권과 민심과 괴리가 생겼다. 간격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을 조금 참모들이 비서실에서 원인을 아주 분석을 좀 해서 제대로 대안을 대통령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 방향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을 말아먹은 원인 중에 하나인 의료대란 그걸 만들어낸 의사들 갑자기 30명, 50명으로 정원시킨다는 그 사안이 아직까지도 정부가 고집을 피우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물론 약간은 양보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집단 추진을 하겠다. 이것이 집단 추진을 하면 물론 의사들도 선을 넣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저는 양비론을 좀 비겁하게 내가 양비론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든 의사들이 그런 짓을 했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은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시의적절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에 총선 직전에 의료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일으켜서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오가도록. 아니 의사들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교수들이 뭔가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 개업하지 않고 대형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들이란 분들은요. 사실 엄청난 중러등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가령 위암을 수술하는 의사들 같으면 그런 교수님들 같으면 하루에 6명, 7명을 수술하고 이틀씩 수술하고 하루 일을 휴신을 하고 하루 일을 참 회진을 하고 또 이틀 또 수술을 하고 또 하루 회진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해요. 이런 식의 중러등을 계속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위암 환자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에 위암을 수술 받겠다고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빅파이버 병원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분들이 집단지임까지 하겠다.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의사들 얘기를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느냐. 이제 이분들 얘기는 그래요. 지금 체제로 3천 명을 가령 4천 5백 명 아니면 더 나아가서 5천 명 이렇게 늘려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거부터 알아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데 수학과 그리고 산부인과 이런 병원에 의사들이 들어가질 않는다.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는 용화대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씨를. 용화대에서 의료 전문가들하고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해결 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요즘에 의대 증오는 확정된 다음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말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저의 출생으로 인해서 한 학년이 30만 시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과대학에 5천명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로우스쿨 앞으로 또 한 2천명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컴퓨터는 누가 만들 것이며 바이오는 누가 할 것이며 로봇 공학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산업 현장은 누가 지킬 것이며 아님 말로 군의 안보는 누가 지킬 것이냐. 사관학교는 누가 갈 거냐. 도대체 인력 배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를 한 것이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가령 의사는 수입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안보를 용병을 수입을 해서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여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자산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가령 국가에 있어서 제일 수재들을 어디에 배치를 할 거고. 자유롭게 강제로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로 흐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갈 것이며 두 번째 수재는 어디로 갈 것이고 이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한 21대 명에게 제가 직접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2가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요.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 내 장래의 희망은 유튜버예요. 그리고 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조승진 같은 피아니스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옛날처럼 나는 변호사, 판검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장군이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참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TX에서 아이들 뽑는다 이러면요. 숫자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2만 명 시대는 지났습니다. 3만 명이 온대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도대체 여사의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엇고장 늘린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서울에서 멀쩡하게 대학 다니던 아이들이 다시 지역에 가서 N수를 한단 말이에요. N수. 제수도 안 하고 N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수능을 많이 친다고. 전 변호사님. 어쨌든 변호사님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의료 문제, 집단 휴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화 테이블 나와서 충분히 장기적인 비전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다 교육이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왜 부정평가의 66% 원인이 뭐냐. 역시 경제, 민생, 물가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독선적이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말씀은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가령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맥주 파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화대 참모들부터 일제히 쏟아져 나가서 도대체 이 의료 대란의 원인이 어디 있으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청소년, 청년들. 지금 실업률이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왜 오히려 일자리가 십 몇 만 개씩 줄어들고 있는가. 그 운인을 산업 현장에 가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도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 변호사님께 발언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으니까.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는 대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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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